할렐루야 나는 요셉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계속 묵사하면서 이렇게 두 번만 설교하는 게 좀 아깝더라고요 요셉 인생이 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중요한 영적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간 우리 요셉이 이제 어디 올라갔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요셉처럼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 요셉처럼 버금술에 타고 요셉처럼 인장반지 끼고 요셉처럼 황금옷을 입고 그리고 세상을 호령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정점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때가 정점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보문이 요셉 삶의 정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 인생의 목표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럽지 않은 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버금술에 남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수레를 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요셉이 준비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했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고 애굽으로 팔아버리고 또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과 다시 상봉하는 이 내용을 통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인생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37장,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데 17세 때에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한다는 이유로 그놈의 채색옷 때문에 그렇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나가게 된 그 나이가 17세입니다 지난주 본문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의 몇 세였습니까? 30세입니다 그렇죠 30세 13년이라고 하는 인생이 흘러갔습니다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보디바레 집에 팔려갔을 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사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또 누리게 했다가 그 보디바레 부인 때문에 또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또 2년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다시 복귀할 줄 알았는데 그 어둠의 2년 그렇죠 그 2년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훈련하시고 그러면서 총리 대신으로 만들었던 게 30년입니다 30세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줬잖아요 해몽해 줬는데 해몽 내용이 뭡니까? 7년 동안에는 뭐라고요? 풍년 그리고 7년은 흉년이 찾아올 거다 오늘 이 형제들을 만난 시점은 본문 보니까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은 2년이 끝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총리 대신 된 지 지금 몇 년 지났어요 계산이 안 돼요? 7 플러스 2 9년입니다 9년 9년 동안 지금 총리 대신 했어요 여러분 그때의 총리 대신 될 때에 우리 본문 좀 뒤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요셉이 자기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여섯 글자예요 사부낫 바네야 그런 게 있었나? 이런 표정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아주 제 표정을 보면서 그런 건 전혀 모르는데 창세기 41장 45절이에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요? 사부낫 바네야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당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애굽 나가 온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그때 이름이 사부낫 바네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신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신은 살아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멋있는 이름인 것 같아요 신이 왜 말씀하느냐 하면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로에게 그 해몽을 요셉이 했고 또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게 응답됐잖아요 지금도 신은 말씀하시고 신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멋있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9년 동안 자기 이름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총리 대신을 지칭할 때 사부낫 바네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사부낫 바네야가 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마치 미국에 와서 영어 이름 하나 정하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영어 이름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가면은 처음에 제 이름 What's your name 하면 이름 되잖아요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아무 이름 쉬운 이름 밥 존 피터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나중에 내가 무슨 이름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게 내 건가 이렇게 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냥 아들 이름 됩니다 무조건 팀 그러면 꼭 킴으로 적어요 팀이라고 했는데도 킴으로 적더라고요 어쨌든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 요셉이 집중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 아스낫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두 명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뭔가 들리는 듯하나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5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50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흉년이 들기 전에 그러니까 풍년 때 애도 낳았어요 풍년 기간 때 애를 낳았는데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낳으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라 나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요?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뭐라고요?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미였더라 그래서 아들에게 이름 지은 걸 가지고 요셉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짓고 싶습니까? 강한 태산 이런 거 힘 들어가는 거 강력한 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망각입니다 망각 잊어버림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들 이름이 망각이에요 망각 뭐 다른 말 치매에요 치매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아들을 낳고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뭘 내포하고 있냐면 아들 낳기 전까지는 자신이 지금 살아왔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고난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주도하고 있었던 게 뭐라고요? 집안일이에요 집안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자기 마음가운데 계속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형들이 왜 나를 그렇게 미워했나? 내가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건 알겠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새로 얻었겠다 부인도 새로 얻었겠다 아들 딱 낳자마자 무슨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나는 사부낫 바네아야 나는 이전 고난을 내 아버지 지비를 다 잊어버렸어 끝! 문하세 잊어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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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름 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은 좋아요 번성이에요 번성 망각보다는 낫잖아요 번성 그런데 수고한 땅이 어느 땅입니까? 애국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정체성은 뭐냐면 가나한 땅에 있지 않아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조상들의 땅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애국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애국의 내 번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애국의 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9년 동안 요셉이 살아왔던 아니 사보낫 바네아가 살아왔던 생각의 전부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사시고 싶으세요? 미국에 왔으니까 이전에 한국 생활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 그거 얻기 위해서 혹시 오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름도 바꾸고 좀 촌스러웠던 한글 이름 버리고 뭔가 좀 우아한 그런 영어 이름을 바꾸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싶습니까? 이 땅 가운데 번성했던 것이 이제는 나를 정의 내린다 그렇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 이거 9년 만에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는 아마 자신의 이름을 아마 불러주지도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노예한테 너 이름 뭐냐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새로 이름 지어주잖아요 로마 시대 때는 신들의 이름을 짓든지 아니면 번호로 했대요 번호 1번 2번 3번 성경에도 보면 서군도 나오는데 그게 뭐냐 2번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요셉은 사부낫 바네아로 사는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 이전까지 일어났던 것은 다 잊어버리자 이쁜 부인도 있지 아들도 있지 다 잊어버리자 볼 때마다 잊어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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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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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습니다 에브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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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이제 성공할 거야 이 땅 가운데 내가 번성함을 누릴 거야 이 땅 가운데 내가 행복한 삶 살 거야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흉년 가운데에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궁핍했으나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는 가장 축복의 사건이 요셉에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우리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언제 신앙이 제일 많이 자랍니까 물어보면 풍년일 때예요 흉년일 때예요 거의 백이면 백 흉년일 때입니다 흉년일 때입니다 뭐 안 될 때입니다 아플 때입니다 병 들었을 때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입니다 주변에 보이는 것도 의지할 게 없을 때에 보이지 않으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만져지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버금술의 인장반지 가장 큰 권력 거기가 너의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너는 요셉이야 너의 아비 야곱 그의 아비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준 나의 약속과 축복의 언약의 유업을 받을 너는 요셉이야 그거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흉년 가운데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난한 땅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소문이 돈 거예요 그래도 애굽에는 먹을 게 있대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주면 살 수 있대 이런 소문이 막 도니까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말해가지고 애굽에 가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이 그 앞에서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성경자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때에 무슨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전에 꼈던 뭐가 생각이 나요?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분 앞반에 하루 9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 꿈이 과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했던 과거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그 꿈 생각이 났는데 오늘 목도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의 볏짓단이 내 볏짓단한테 저라는 거 그거 지금 목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건 뭔가 또 형들 보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9년 동안이나 뭐 했다고요? 잊어버리는 연습했거든요 다 잊어버리려고만 할 때 콕 나타나 다 그냥 다 잊어버렸는데 아 나타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말 한마디에 다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휴 하나님 몇 년 전에만 보내주시지 형들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걸 느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형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 꿈이 기억이 났어요 이 꿈의 뜻은 뭐지? 그 꿈 다음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한테 전하는 이거는 뭐지? 요셉은 자기가 잃어버렸던 잊어버리려고 했던 그 삶을 하나님의 꿈에 다시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눈이 열렸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구나 오늘 고백 아닙니까?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분합 바네아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는데 형들을 보고 꿈이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애국에 보내신 이유가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이제 알았어요 나를 왜 이곳에 보내신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버금수레 타고 인장반지 끼고 좋은 옷 입고 살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가족들과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을 바라보니까 궁금한 것도 있었죠 변했을까? 왜 나를 못 알아볼까? 물론 못 알아봤겠죠 이집트 변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못 알아봤겠죠 그리고 세월이 13년이 훨씬 지난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20년이 훨씬 지난 겁니다 못 알아보여요 그래서 요셉이 테스트합니다 형들을요 일단 스파이로 몰아붙입니다 첩자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왜 첩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한 아버지 밑에 열두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줄줄이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네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너네 열 명밖에 안 왔는데 안 왔던 형제 한 명 데려와라 그럼 내가 네 말 들어줄게 그리고 가기 전에 한 명은 남고 다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전에 자기가 알았던 형제들은 한 사람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형제들 아닙니까? 이 형제들이 과연 한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과연 약속을 지킬까 궁금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곡식으로 산 그 돈 봉투를 다 곡식 그 자루에 다 줘가지고 보냈습니까? 왜? 뭐 생각하게 하려고 애굽하고 돈하고 연결되면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요셉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이 형들이 자기가 말 못 알아들은 줄 알고 나눴던 대화 중에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야 우리 죄를 밝혀주셨구나 그 이야기 듣고 요셉이 가서 통곡하고 나옵니다 울고 나옵니다 그렇죠?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무원을 둘째 열두 형제 중에서 둘째인 시무원을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아홉 명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돌아올 때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요 아버지 야곱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니네가 요셉도 없애버렸고 시무원도 이제 없어졌고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가면 나는 무슨 낙으로 사느냐 못한다 이렇게 하다가 또 굶게 되니까 보내라 이렇게 된 거죠 야곱이요 보냅니다 그때 유다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유다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다시 돌아왔을 때에 요셉은 이 형제들을 한 번 더 테스트하고 싶었습니다 뭡니까? 형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파티를 마련했는데 그 장자 차서대로 순서대로 이 테이블 배치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역시 신통한 분이시군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파티하고 곡식을 주고 돌려보냈는데 뭐예요 요셉의 자루에 곡식 자루에 자기 베냐민의 죄송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었죠 그러면서 잠깐 요셉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 자루 검사하니까 베냐민 막내 요셉의 어떻게 보면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낳은 동생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단 말이죠 이때에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자루가 나왔던 베냐민을 내가 종으로 삼고 너희는 그냥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누가 나서서 대신 내가 이 종의 자리를 내가 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유다가 합니다 유다 그래서 축복권이 유다로 넘어갑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요 근데 오늘 본문 이제 거의 다다랐는데요 유다가 했던 이야기가 44장에 쭉 나와있습니다 제가 다 읽진 않고 마지막 부분만 보겠습니다 우리 44장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지금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요셉 앞에서 은잔 때문에 잡혀가지고 왔는데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도대체 유다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한 20년 전에는 제 죽여버려 제 팔아버려 했던 이 유다가 저 아이의 생명을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유다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요셉 이야기의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38장입니다 왜냐하면 38장은 요셉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다 이야기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이렇쿵 저렇쿵 하는 아주 불륜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유다가 이야기가 왜 여기 나오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오니까 유다가 왜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왜 바뀌었는지 아세요? 죄가 무엇인지를 유다가 배웠어요 죄를 간직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유다가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 때문에 사실은 애국 찾아왔지만 제일 먼저 형제들이 입술 가운데 나오는 게 뭐냐 우리가 요셉에게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는 죄를 갖고 사는 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결단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형들이 아주 분노 가운데 막 있을 때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날을 뒤돌아보니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겠어요 살긴 사는데 기쁨이 있겠어요 유다는 더욱더 그래요 뭐 이건 뭐 38장의 경험을 해보니까 야 야곱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죄로 말미야마 이게 자녀들까지 나타나는 이 큰 영향에 대해서 아주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유다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보세요 요셉이 끌려갈 때 17세 때 형님들 중에서 제일 장남이었던 루벤은 반대했어요 죽이는 걸 반대했어요 유다는 죽이지는 못할지 좀 팔아버리자 이렇게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형들은 다 죽여라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루벤 다음에 서열이 누군지 아세요? 시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시무원을 옥에 가두고 나머지는 보내줬잖아요 처음에 근데 유다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형들이 다 바뀌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들어가는데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강한 소리로 우니 여러분 요셉처럼 한번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일까요? 슬픔의 울음일까? 분노의 울음일까? 기쁨의 울음일까? 아마 그간에 쌓였던 고통 아픔 억울함 미움 배신감 좌절감 이 모든 것을 쏟아내는 릴리스하는 거기로부터 해방되는 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울음 하시게 되면요 그 슬픔 다음에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은혜로 넘치시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청년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 울음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울면서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꺽꺽 울 수 있는지 참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만져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요셉이 그 치유의 울음 회복의 울음 은혜의 울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또 모르는 표정으로 얼굴 짚고 계시면 저 자꾸 힘들어집니다 요셉의 의미는 레아 라헬 그리고 그 몸종들의 그 에나키 전쟁할 때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30장 23절 24절에 요셉의 이름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부인이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열한 번째 아들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언니 레아는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남자에 낳고 있는데 자기는 계속 못 낳고 있죠 몸종들도 다 낳고 있는데 자기는 못 낳고 있죠 열한 번째 드디어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겠어요? 뭐라고 짓는지 아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완은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플러스 원 하나 더 이걸로 했단 말이에요 낳자마자 이름을 함나 더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의미를 나는 요셉이라 라고 하는 이 선언과 함께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라헬은 아들 하나 더 낳으면 자기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요셉은 망각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이전의 요셉 플러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요셉 입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나의 삶을 바라보니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더하셨던 인생임을 제가 발견합니다 절망인지를 알았는데 하나님이 소망으로 더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신감으로 저는 인생을 바라보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으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픔으로 고난으로 내 인생을 정의 내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정말 가족의 하나됨과 사랑으로 서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셨군요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을 더하시는 인생을 사셨다는 것을 요셉이 형들과의 화해 사건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요셉의 삶이 우리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우리 주님의 인생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요셉의 인생이 우리 주님의 삶과 너무나도 동일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셨던 주님처럼 요셉은 모든 형제들 중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 이유 없는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나빠서가 아니라 옳아서 우리 주님께서도 의로운 삶 때문에 형제들을 대표하는 열두지파 모든 이스라엘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잘못한 것 없는데 억울한 삶을 형벌을 고초를 겪어야만 했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겪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팔릴 때에 은 20개로 팔렸고 우리 주님께서는 은 30개로 팔렸습니다 죽음 가운데 죽음을 상징하는 이 감옥 가운데에 두 사람이 있었듯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림을 받았듯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갔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오셨듯이 요셉은 이 죽음의 인연 감옥 가운데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온 치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바로 그 이유 하나님의 가족과 단절된 자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죄 있는 자들을 죄를 깨닫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45장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오늘이 하이라이트 입니다 요셉의 이 고백 속에 형제들은 그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요셉이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은 요셉이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요셉이라 온 민족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로서의 요셉이라 이제 형들에게 형제들에게 그 축복의 은혜를 나눠주는데 그게 뭡니까 용서의 은혜이자 회복의 은혜이자 사랑의 은혜를 바로 이 순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 그리스도 인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들 또한 주님의 삶을 닮아간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져 되는 것은 복음의 열매 아닙니까 그 길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가 부른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이 더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다 보니 성경 구절에 혹시 더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있더라고요 성경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이 대목 한 가지 한 가지 겪어왔던 삶을 하나 대노라 그러면 누구의 삶입니까 요셉의 삶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요셉이라 우리 또한 요셉입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더하는 삶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요셉이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 우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삶으로 나아가는 성령의 인격 덕이 더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덕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요셉의 삶 속에서 점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그 지식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고 나의 삶을 절제할 수 있는 그 절제의 삶으로 함께 더해지시는 인생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요셉의 삶은 인내의 인생 아닙니까 인내를 경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된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옳은 일 때문에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경건함에 이르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이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셉은 잃어버렸던 형제들과 다시 한번 형제의 우애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 가족들만 사랑하는 가족들의 아픔을 회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제의 우애단계만 끝이 아니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후손들을 왜 둬야 돼요 이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는 것이 요셉이 가야 될 더해야 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서서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말할 때에 저희들 저희들 또한 뒤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 또한 요셉의 삶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적으로 더해 나가는 그런 은청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는 요셉 입니다 이 고백을 저희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셉의 삶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삶입니다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이름은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성령의 은혜들이 충만한 복된 삶을 더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개인의 가정의 회복 넘어 온 인류를 향한 회복의 역사 복음의 역사로 요셉의 삶을 인도하여 주였듯이 우리 삶 또한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과 연결되는 복된 은혜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려옵고 예수님의 계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